첫 번째 인물 누굴까요? 네, 여러분 누군지 금세 알아보시겠습니까? 최서원 씨의 조카죠? 장시호 씨 사진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을 상대로 탄핵안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중 민주당 전당대회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에게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하게 했다는 것을 사유로 게재를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어떻게 이런 짓들을 아주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정 구속된 날 밤에는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된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했으며 검사들의 범죄 행태가 드러나면 가치없이 따박따박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습니다. 방금 들었던 그 영상 중에 장경태 의원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황을 또 묘사하기로 했는데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영철 현직 검사에 대한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현직 검사가 장시효 씨가 법정 구속된 날 불러다가 이재용 회장 관련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암기를 시켰고 약도 주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다라는 것이 주된 탄핵 사유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뭘 봤냐. 만약에 정말로 현직 검사가 장시효 씨를 불러서 이런 회의를 하고 어떤 위증을 암기를 시켰다라고 하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니까 당연히 출전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감된 피의자를 부르려면요. 이게 킥스라는 프로그램에 그 수용 번호도 입력을 해야 되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면담해야 될지 다 입력을 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버스 예약이나 여러 가지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출전 기록이 장시효 씨가 있는지 봤더니 장시효 씨가 법정 구속되던 날이 2017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17년 12월 6일부터 이재용 회장 관련한 항소심, 법정 증언 당일 전날까지 구치소 바깥에 나온 출전 기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증언 당일에만 증언을 하기 위해서 출정된 기록이 있다. 즉 지금 핵심 탄핵 사유로 뽑혔던 법정 구속됐던 날이랄지 증언 그 사이에 현직 검사를 만났다고 하면 출전 기록이 남아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출전 기록이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배치된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변호사님. 그런데 또 야권에서는 일부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장시효 씨하고 김영철 검사하고 특별한 관계였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 진위어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장시효 씨 같은 경우에는 위중 부분에 대해서도 위중 교사를 하고 외우고 이런 부분에서 부인을 했지만요. 이런 현직 검사와 어떤 특별한 사적 관계 부분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 여러분도 아마 이런저런 그 통로를 통해서 별의별 소문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소문을 확대해서 전파를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야당에서 탄핵 소초안의 그 기본 골격을 만든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초안을 약간 잠정적으로 좀 뒤로 미뤄둔 그런 지금 모양새입니다. 대신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청문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성재준 위원님. 지금 민주당이 검사 탄핵 이거는 계속 밀어붙일수록 뭔가 역풍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진짜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이런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골 국물도 한 번 우려먹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지금 제탕에 3탕에 4탕까지 하다 보니까 뼈조차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몇 번을 지금 얘기하고 몇 번을 돌치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하다하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까지도 증인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도이치모터스 얘기할 겁니까. 도대체 일반 국민들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는지 또 모르겠고 이미 관련돼서 수사가 다 종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걸 할 거냐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검사 탄핵에 대해서 4명에 대한 검사 탄핵안 소초안도 또 통과를 시켰는데 어미중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명수 위중교사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제탕의 3탕이죠. 이미 2021년도에 대검에서 관련돼서 감찰을 다 했습니다. 무혐의로 끝이 났죠.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 공수처에다 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수사 방해를 했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숭치가 됐습니다. 다 끝난 사안인 거예요. 박상현 검사 같은 경우는 무슨 하다하다가 이제는 변을 어떻게 받아야 됐다. 그런데 저는 진짜 더러워가지고 이거는 평론조차도 하기 싫습니다. 이런 지금 내용들을 가지고 김영철 지금 검사 같은 경우는 장시효 씨랑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적인 관계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인데 장시효 씨 본인 스스로가 다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짓말했다고 내가 내 지인한테 뭔가 조금 있는 척하기 위해서 과장돼서 얘기했다라고 사과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소촌을 통과시키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발 좀 과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국민민생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